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방흡입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담아나갈 것입니다 그 방법, 부작용, 효과와 같은 여러분이 바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지방빕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과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년을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흡입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얼굴에도 지방이 있죠? 얼굴부터 팔, 가슴, 배, 등, 엉덩이, 허벅지, 종아리 뭐 이렇게 여러 부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방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?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모두 다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질문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형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